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 저 같은 육식주의자 말고 채식주의자분들이 드시는 고기나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음식들을 리뷰해 달라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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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천연 냉장고야. 이렇게 이렇게 호불호 리뷰 비건 음식 특집입니다. 특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럴 거야? 제이제이티비 구독 레이즈 그냥 이렇게 겉보기에는 별로 특이할 것들이 없지만 채식주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비건푸드들입니다. 저는 컵라면에 들어있는 그 조그만한 그 말린 고기 콩고기 투만한 거 요거밖에 먹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들이 그냥 고기들과 그냥 아이스크림 그냥 젤리 뭐 이런 것과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긴 합니다. 요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음식의 대표 주자죠. 콩고기입니다. 그냥 고기가 아니고 콩으로 만든 콩고기입니다. 냉동 된 거를 파는데요. 해동을 시켜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왔습니다. 이렇게 잘 구워왔어요. 고기를 구울 때는 고기 특유의 느끼한 냄새 있잖아요. 기름진 냄새 막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어. 곡물 같은 거를 볶을 때 나는 그런 냄새? 당연하겠죠. 콩고기니까? 내가 이 리뷰를 위해서 요리할 때는 진짜로 한 점 정도 집어먹을 법 한데 먹고 싶은 걸 그냥 극도로 눌러서 참았다고 내가. 생긴 건 그냥 고기예요? 어? 나 이거 맛있는데? 일단 생긴 게 고기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고기랑 똑같은 식감이 날 줄 알았는데 입에 들어가서 딱 씹는 순간 송이버섯 있죠? 새송이버섯 넓게 썰어가지고 불판에 구워가지고 손잎 딱 놓아서 딱 씹을 때 쫄깃함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맛은 고기맛이 나느냐?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콩에 고소한 그런 거를 짜내가지고 버섯 위에다가 싹 발라서 먹는 느낌 신기한 게 기름에다 이렇게 굽고 이랬는데도 고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만 몇 점 집어먹으면 느끼한 맛이 있는데 이거는 느끼함 보다는 고소함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고기 대신 너 이것만 먹어 하면은 저도 불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기랑은 아예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으면은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쫄깃하고 괜찮은데? 가끔 먹으면 할 거 같나요? 그냥 컵라면 안에 막 요만한 거 들어있잖아요 이거 먹어서는 무슨 맛인지 느끼기도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한 점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맘에 드는 게 고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 이제 물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도 있어야 되고 김치도 있어야 되고 막 이것저것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먹어도 느끼하다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 안 들어요 고기에 비해서 고기니까 그래도 김치랑 한 점 먹어봐야죠 아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먹으니까 얘한테 나는 그런 고소한 향이나 좀 쿵쿵한 냄새를 김치가 다 잡아가니까 고기 씹는 거 같네? 뭐지? 음! 간을 안 한 고기에 김치 싸먹는 그 맛이 나? 그냥 고기에다 김치 싸먹는 맛인데 다 삼키고 나서 입안에서 좀 고소함이 남아 느끼함이 아니고 고소함이 남는다고 괜찮아 그럼 밥이랑 김치랑 콩불고기가 있다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나 밥 두 공기 세 공기 먹을 거 같은데? 아니 그냥 맛있어 먹으면 안 해 근데 아쉬운 거는 느끼한 맛이나 기름진 맛이 나야 되는데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어색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은 고기에 이은 베지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한 쪽은 기름에 구운 거 그리고 소세지 야채볶음을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분홍분홍한 그런 느낌의 그런 색깔이 아니고 베이지 색깔? 그냥 소세지도 이런 색깔은 있으니까 닭가슴살 소세지 같네 아 그러네 닭가슴살 소세지 느낌이네 제이제이의 호불호 콘텐츠는 제이제이 입맛에 맞춘 그런 기준입니다 소세지만 먹었을 때는 부러워! 소세지랑 식감이 비슷한데 좀 더 포실포실한 소세지에서 고소한 맛이 나고 밀가루스러운 그런 콩스러운 그런 향들이 올라오니까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빵 먹는 거 같아 빵! 콩고기를 갈아가지고 이 안에다 놓으니까 더 향이나 그런 맛들이 잘 느껴지면서 고기보다는 빵 같은 느낌의 맛이 된 거 같아요 분명히 나는 칼집을 일일 하나하나 다 냈는데 일반적인 비엔나 소세지면은 이렇게 터지잖아 근데 안 터지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 입 닫아버리고 있죠 조용히 하고 싶어갖고 짜란 쩔지는 느낌도 소세지랑 비슷하잖아요 소세지는 얘들아 짭조름하면서 감칠맛도 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고소한 맛밖에 안 나 땅콩스러운 향? 담백한 빵 먹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맛이 순하고 고소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념 같은 걸 추가해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야볶음을 만든 건데 양념 된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건 고기류는 아삭아삭한 채소들을 좀 곁들여 먹으면 몇 배로 맛있어지고 채소들에서 나는 향과 맛으로 인해서 고기에서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이 조금 줄어들면서 진짜로 고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오히려 되게 고소한 소야먹는 것 같아요 술안주로도 딱이고 그리고 칼로리도 야 올리고당 들어갔지 케찹 들어갔지 그 MSG 그 뭐야 연두 들어갔지 맛이 없냐고 이 소스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그냥 먹어 뭘 또 칼로리를 따지고 앉아있어 그냥 고기보다도 괜찮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는 삼겹살도 꺼먹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30대가 들어서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기름기가 넘치는 스테이크나 삼겹살을 꺼먹거나 돈까스를 튀겨 먹거나 이러면은 살짝 고기 부담스럽고 부대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고기는 먹고 싶은데 먹고나서 늦게 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싫어 나같은 육식주의자한테도 아침용 고기로는 제격일 것 같다 아우 맛있네 이거 내일 밥반찬이다 이거 오늘의 세 번째 음식은 채식라면 오뚜기에서 나왔던 건가? 채황이라는 라면이 있었는데 지금 구할려다 보니까 안 구해지는데 채식라면 다른 거를 찾다가 삼양꽃도 있네? 다른 채식라면들도 꽤 있었는데 얘는 순한 맛이긴 한데 그래도 국물이 빨간색이어서 이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유성분이 밀가루보다는 감자전분 그리고 현미가루 이런 건가 봅니다 분말수프 같은 경우에도 채식스프 키베이스 채식라면이니까 채식이겠죠 뭐 일단 끓여봅시다 맛이 중요하지 뭐 DJ형은 양이 많은 게 좋아? 질이 좋은 게 좋아? 질이 좋으면서 양이 많은 거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물이 끓을 때 수프튠이기 때문에 수프를 투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더기 수프 빈춥면 투하 형 근데 라면 거릴 때 그 향 나잖아 그 향 나? 어 그 향 나 들었다 놨다 한번 해주고 들었다 놨다 한번 해주고 들었다 놨다 한번 해주고 들었다 놨다 한번 해주고 채식 라면 음 음 음 음 음 야 이건 맛있어 어? 일반적인 라면이랑 찰식도 라면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칠맛은 있는데 매콤함은 살짝 순한 느낌이다. 그냥 라면? 일반 라면? 면식감이 어때? 똑같아요 그냥 라면이에요? 다르다고 하면은 밀가루에도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고 탱글탱글하면 쫄깃쫄깃해요 오히려 더. 국물은 라면이야 그냥 라면. 다른 게 그렇게 크게 없어가지고 리뷰를 할 게 없어 이거는. 칼로리가 더 적나요? 날카로운 질문 좋았어요? 470칼로리. 그냥 라면이랑 비슷해요? 똑같아? 그럴 거면 그냥 라면을 먹고 말지. 아니 그냥 라면이라니까 이것도. 그냥 진라면이랑 신라면이 맛이 다른 그 정도로 맛이 달라요. 여기다가 고기를 넣어서 같이 먹어보라고. 살짝만 넣고 끓여볼까? 고기 한 두 점 넣고 소세지 하나 둘 개 세 개 넣고. 오케이. 소세제도. 국물 있는 거에다가 고기랑 소세지를 넣어보니까. 홍기탐이 느껴지기 이전에 입안에서 퍼지는 듯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안 어울리네. 물에 빠진 빵 식감. 정답 딱 그 맛이야. 잘 먹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채팅창. 이거 루돌프 밖에 없냐? 지금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언제인데. 이번에는 햄버거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나온. 스위트 어썸 버거. 모짜렐라 인도버거라고 쓰여 있는데 포장에. 차 타고 20분 갔다 왔는데. 아 비건버거 맞습니다. 일단은 햄버거를 분해를 하면은 양상추가 붙어있고. 마요네즈가 이렇게. 콜술로 있잖아요. 마요네즈 베이스에 상큼한 드레싱 느낌? 양상추층을 걷어내면은. 이렇게 각져있는 이상한 느낌의 그런 패티. 요런게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소스는. 달짝지근한 베리버거 그 소스 그런 거겠죠? 이 티가. 이건 좀 쓴데. 고소한 맛이 나는 건 아까 거랑 비슷한데. 쑥쑥한 게 추가된 것 같아요. 일단은 버거니까 다 같이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베지테리언을 위한 스위트 어썸 버거. 과연 이름값 그대로 어썸일지. 어우써엄일지. 부러워. 오늘 먹은 고기들 중에서는. 식감 자체는 고기에 가까워요. 쫄깃쫄깃한 고기가 아니고. 감자탕 안에 들어있는 고기나. 함박스테크 다진 고기 이렇게 뭉쳐놔서 구운 거. 그런 거 먹는 식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단면도 고기랑 제일 비슷해요. 진짜 이거 말 안하면 꿈뻑 속는다니까. 근데 한입 베어머로 먹어보면은. 이거 뭐야? 한다니까. 이거 뭐야? 왜 불호를 외쳤냐면은. 화학적인 실험을 할 때 나는 그런 향이 입에서 나는 것 같은 느낌? 먹어서는 안 될 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셀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나는 그 냄새가 있어요. 그런 향이 음식에서 나니까. 고기만 떼서 먹어볼까? 고기에서 그 향이 나네요. 약콩의 건강함과 고소함을 담은. 잇츠 베러 마요네즈. 비건 마요네즈고요. 마요네즈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 동물성 재료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재료로 다 만들어진. 그런 마요네즈다. 일반적인 마요네즈는. 700칼로리, 800칼로리까지 강다고 하는데. 칼로리가 그렇게 많이 낮진 않습니다. 100g당 560칼로리고. 마요네즈의 색깔은 절대로 아니고요. 회색, 베이지색을 섞은 듯한. 참깨 드레싱의 색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저는 마요네즈를 굉장히 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지 딱 먹어보면 대충 알 것 같긴 하거든요. 마요네즈보다 살짝 묽은 듯한 느낌은 있어요. 살짝. 마요네즈는 그 찐득하면서 꾸덕하면서 고소한. 그리고 느끼한. 그런 맛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느끼한 건 없어요. 태콤한 맛이 일반적인 마요네즈보다. 3배, 4배는 더 올라오는 느낌. 시큼함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 고소함이 느껴지고. 찐득함은 일반적인 마요네즈에 비해서 당연히 떨어지고. 산뜻한 맛이 강한. 드레싱 맛이 나는. 마요네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마요네즈랑은 매력이 달라. 달콤한 느낌의 드레싱처럼 생각하고 먹으면. 호! 시큼함이 좀 강해서. 참치마요 막 이런 거. 스탬 마요 이런 거 만들어 먹을 때는. 마요네즈보다는 좀 맛이 덜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세지를 한번 찍어서. 음. 마요네즈가. 너무 느끼하고. 막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되려 이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케요네즈. 맛있네? 살 빼려고. 하프 마요 먹는 그런 느낌? 그냥 하나만 더 먹자. 다음 비건 음식은. 창문에다가 놓았다고 해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거는. 구렘가 좀 있는 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나뚜루 코코넛 파인애플 비건. 아이스크림. 녹아 있을 것 같다고? 안 녹았거든. 저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먹을 때는. 느낌이 중요해요. 달달해야 되고. 칼로리가 높은 맛이 나야 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젤라또처럼 엄청 꾸덕꾸덕하면서. 달짝지나면서. 초콜릿 맛 팍 나면서. 묵직한 느낌이 팍 나. 그런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과자도 마찬가지로. 카라멜콩과 땅콩. 달간 그런 과자 뭐 있지? 있어요. 딱 그.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차베트 느낌. 코코넛 파인애플부터. 되게 찐득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음. 이 느낌은 어디서 많이 느껴봤는데. 묵직한 찐득함. 입 안에 달라붙는 건. 초코맛 달콤함. 그런 거는 안 느껴지고. 되게 상큼하고 가벼운 느낌인 것 같고. 녹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래야 돼. 아 스크류마보다 좀 더 묽어. 투앤포라는 아이스크림 알아요. 반은 사과맛. 반은 딸기맛. 해서 쭈쭈가 있어요. 고거랑 비슷한데. 살짝 더 부드러운 느낌. 그러면서 맛은 파인애플 맛에다가. 코코넛 우유 있잖아요. 소소함을 추가하려고 넣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불어. 맛이. 상큼한 샤베트 느낌이 좀 강해서. 난 불어. 근데 이거 내 여자친구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여자친구 상큼한 아이스크림만. 샤베트 이런 거 잘 먹거든요. 여자친구 다 좋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캐슈 바닐라. 괜찮을 것 같아요. 나 바닐라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초코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다 좋아해요. 이거는. 호. 비건 아이스크림이라서 이게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고. 이 캐슈 바닐라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맛이라서 일단은 호. 를 외친 거고. 사실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떡구독하면서. 쫀쫀하게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맛은 똑같거든요.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후부마루 같은 느낌. 그런 향과 맛이 있는데. 쫀쫀함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우유의 그런 부드러운 맛이 아니고. 샤베트와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의 한 중간 정도의 텍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달긴 다인데.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살이 덜 찔 거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응. 100ml당 169칼로리. 이거 다 먹으면 거의 뭐 1000칼로리. 그럴 거면 우유 들어간 걸. 아. 그렇네요. 비건. 어 네.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는 게. 비건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은. 젤라틴을 사용하지 않은. 루더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비건 젤리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같은 경우에는. 젤라틴으로 만드는데. 얘는 뭘로 굳힌 걸까요. 카나 우바 왁스. 얘도 카나 우바 왁스. 얼마나 일반 젤리와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레드 구미 젤리고요. 마이 구미랑 똑같이 생겼어. 사랑의 열매 모양이고. 사과 모양이고. 라즈베리 모양 뭐 그런 거죠. 아이씨. 불어. 얘는 안 깔게요. 맛이나 그런 향은 일반적인 그냥 과일젤리들에서 나는 그런 라즈베리 향 나고 블루베리 향 나고 막 그런 과일 향 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생긴 거는 젤리인데 젤리를 씹었는데 양갱이라면 당신은 젤리를 먹겠습니까? 쫄깃쫄깃한 게 아니고 퍽퍽하게 부서져 촉촉한데 퍽퍽하고 부서져 젤라틴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곤약 같은 걸로 부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곤약은 솔직히 젤라틴이랑 비교했을 때 첼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티가 안 날 정도도 쫄깃쫄깃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쫄깃함이 1도 없어요 연양갱이랑 식감이 흡사해요 근데 연양갱이 아니고 과일향이라서 또 그것도 어색해 네 오늘은 이렇게 에지테리언 분들이 드실 수 있는 비건 음식들을 특집으로 한번 호불호로 꾸며봤습니다 사실 오늘 음식을 제 입맛에 맞으면은 그냥 호다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부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채식을 막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최고 좋아하는 거 잘 먹고 하면 샐러드 같은 것도 맛있게 먹고 하니까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비건 푸드들을 먹어보니까 제 입맛에 맞아서 정말 가끔가다 종종 찾을 것 같은 음식들도 있었고 반면에 식감이나 그런 것들이 원래 기존 음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매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거부감이 드는 음식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